연평균 약 7% 성장 중인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가 내후년에는 자고마치 6천억 달러 코로나19로 바이오 산업의 입지는 더 강화될 거라는 분석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은 의료 헬스케어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의 주력 분야로 육성 중인 바이오 헬스가 IT라든지 또는 생물학, 의학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융합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바이오 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 제약이 아무래도 빅바마들에 대한 종속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고 기술 독립을 하자는 의미로 만든 게 독립바이오 제약입니다 창업일을 지금껏 우리나라의 의료 독립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오늘의 기업을 만나보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열리는 회의 오늘의 기업이 최근 가장 신경을 쏟고 있는 건 바로 폐렴 백신 개발이다 2020년 12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2년째 매달리고 있는 분야 기존의 치료제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 약 혈청행이 90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중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90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면역 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백신의 장점이 됩니다 저희들은 전망 면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이 들어올 때 입구에서 막아내야 되는데 게이트셀이라 해가지고 입구에서 차단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 감염을 막아내자는 게 저희 백신 연구의 목표가 되고요 폐렴 백신에 없어 오늘의 기업은 염증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약적 조성물에 대한 미국 특허도 획득했다 실제 해당 조성물은 피부괴양 치료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돼 만성 염증성 질환인 베체트병이나 말초혈관 질환인 버거시병의 치료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 현재 13가 접합 백신은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폐렴균이 들어오는 걸 방어를 못해요 제한적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3천 명의 개가 원약 낮아서 떨어지게 돼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이 백신은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폐렴균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의 백신은 그렇게 방어를 못하는데 저희 거는 방어를 해요 그래서 그거 바로 유명 저널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현직 의사로서의 안정적인 삶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스타트업의 세계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정태규 대표가 굳이 창업을 결심한 이유가 궁금했다 저는 이제 초창기 제가 저는 임상의사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약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개네릭 약이 생산이 되고 나서 우리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에 들어가야겠다 그게 진정한 기술 독립이 되는 거고 그게 제가 원래부터 품고 있었던 그런 뜻이었고요 의대를 졸업한 뒤 전공을 살려 이비인후가로 개원하며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던 정 대표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이루고픈 또 다른 꿈이 있었다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던 게 교육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전에 그 교육을 좀 나누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네팔하고 연결이 돼서 네팔의 학교를 짓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10개 학교하고 2개 기숙사를 준공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지원할 만한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가장 좋을까 생각했더니 가장 큰 능력이 뭔가 하니까 사람을 모으는 네트워킹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모으자 그래서 한 천명을 목표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면 판매 관리비가 줄어드니까 그걸 이익을 갖다가 돌려드릴 수도 있고 또 그 이익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독립바이오 제약입니다 오래전부터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기술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제약회사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사업 하지만 농독치 않았다 저는 이제 사실은 좀 겁없이 달려들었는데요 해보니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만나는 자금의 문제 이제 지방에 있는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제약산업이 굉장히 심하고 어려운 산업이 돼가지고 보고서를 읽고 나서부터 직원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급여를 제때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갖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걸 못해줘서 되게 미안하고 창피하고 참 슬픈 날이었죠 저도 보내면서 속으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제대로 된 출발을 하기도 전에 직원들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었던 정대표는 다시 신발끈을 조였고 움츠렸던 개구리가 더 멀리 뛰듯 창업 5년 만에 드디어 야심차게 준비한 첫 제품을 선보였다 동립 머클린 캡슐은 우리의 진해 그담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쪽에서 가장 많이 처방할 수 있는 감기 환자들이 오면 그런 약이고요 보통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창업하고 나서 데스밸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죽음의 계곡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하는데 우리는 주주들을 활용해서 약을 만들어서 팔자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걸 가지고 신약 개발하자 이런 처음에 구도를 짜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제약회사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장비가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동립 머클린 캡슐을 생산을 하기로 했고요 오늘의 기업이 장오프 여러 실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주주들의 신뢰 덕분이었다 이제 제약산업은 굉장히 전문화된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어떤 생명, 어떤 떠나가서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일반인들도 어떤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산업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저희가 제약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큰 힘이 되는 거고 그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소스와 어떤 전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계 대표를 포함해 6명의 의사가 의기투합해 시작한 오늘의 기업 이후 동참하겠다는 주주가 170명을 넘어섰고 현재 주주들의 대부분은 의사로 구성된다 저희 대표님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 중에 한 200분 이상의 의료진이시거든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EMR이지만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엔드유저 통해서 실제 쓰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니즈를 받으니까 저희는 고객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향후 어떤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지 이런 걸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이게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주들과 직원들의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K-컴퍼니 오늘의 기업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다양한 기술 도입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K-컴퍼니의 혁신기술이 집약된 신약개발연구소 지금 이곳에선 폐렴균과 바이러스를 동시에 방어하는 이노용 약독화 4백신 연구가 한창이다 여태까지 보통 백신이라고 하면 주사 맞는 건데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코에 점막에다가 적용하는 건데 이노 점막에 하게 되면 점막 면역을 활성화해서 알레르기, 특히 천식과학이라든지 또는 다른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에서 시작한 것이 쭉 폐뿐만 아니라 장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한 염증성 장염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밝혀내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그동안은 폐렴 구균 백신을 수입에 의존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폐렴 백신이 완성된다면 뛰어난 효능과 저렴한 생산 단가를 바탕으로 환자들은 물론 구객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폐렴 백신은 주사를 맞고 폐렴균에 대해서만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특히 혈액 내 들어온 폐렴균을 주로 방어를 하게 되고 코에 있는 폐렴균이 초기에 감염할 때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방어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실을 백신지에 발표를 했고요 저희 폐렴 백신을 코에다 뿌리게 되면 기존 13가 백신에서 예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류에 대해서도 방어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최초로 밝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백신의 특징은 기존 13가 백신에 포함된 그러한 폐렴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혈청형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없던 신약 개발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오늘의 기업 이곳에서는 각종 면역질환과 대사질환 치료제는 물론 항암제 연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제일 어려운 점은 저희가 검증을 한 다음에 외부에다가 다시 의뢰해서 검증을 받는 것 그리고 검증된 그러한 보고서를 저희가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약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다음에 안전성이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게 되면 그때 임상위상이 들어가는 거죠 의약품 개발에서 하나가 대박을 터뜨리면 이게 전 세계에서 한 번 대박을 터뜨리게 되면 그게 여태까지 보면 전 세계의 10위권이나 20위권에 그냥 단박에 올라와요 그 하나로 가지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의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인류를 어떻게 보면 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료진 주주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오늘의 기업 때문에 의료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 IT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 역시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떠올렸다는데 편리한 의료 솔루션이 제공되면 서비스 또한 높아진다 저희들은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약 산업이고 두 번째로는 의료 정보 IT입니다 전자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명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디지털 치료제 분야입니다 그렇게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온계 시장이 접촉 방식에서 비접촉, 패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연스레 부상 중인 스마트 체온계 밴드에 부착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체온을 측정한 뒤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 결과를 전송한다 이곳은 K컴퍼니의 의료 IT 기술을 실제 사용 중인 곳 언뜻 일반적인 소아과 병원처럼 보이는데 이곳은 손으로 쓰는 차트가 없다 서로 이제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직접 다 간호기록지나 이런 거 다 손으로 썼는데 그런 것도 초보로움을 더 하게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옛날에는 간호기록이나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한 개씩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투약할 때 싸인 같은 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철량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수기로 작성하는 차트가 아닌 전자차트를 사용하기 때문 덕분에 의료진들은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환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편리한 건 마찬가지 전자차트가 앱으로 연결돼 진료 전부터 진료 후 조치까지 모든 과정을 더 정확하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접수부터 수납까지 원무 창구를 들락거려야 했던 불편함 대신 아이 곁에 앉아 사례를 기다리면 되는 상황 이 밖에도 K컴퍼니의 전자차트로 인한 장점은 더 있다 잠깐 사이에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찰나의 순간에도 위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병원이다 무엇보다 생명과 직결된 현장이기에 병원에서의 기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중요하다 다른 차트들은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면 고정돼 있거든요 그냥 그 차트에 대해서 수리만 하고 아니면 보완되는 것만 한데 이거는 업데이트가 잘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항상 직원들이 캐치해서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차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그 차트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것도 비대면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겠네요 차트가 개선이 된다는 것 이곳은 정태규 대표의 또 다른 일터 그는 이 지역에서 소문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특히 이명치로의 명의로 꼽힌다 고실천자라고 기는 약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팽이강 근처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흡수가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에요 이명 환자한테 쓰는 방법이고요 이명은 전 세계 인구 중 약 15%가 경험 중인 만성 질환으로 이 중 39% 정도는 장애 수준의 상태를 지니고 있을 만큼 심각한 질환이다 3D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료는 브레인 트레이닝 위드 리듬 사운드인데 뇌훈련을 통한 이명치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기존의 이명치료와는 다른 디지털 이명치료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수다 작게 들려도 작은 소리에서 점점 커지거든요 소리 명확히 들릴 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명 진단과 치료를 위한 사운드 엔지니어링 기술은 3D 기술을 응용해 이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진단과 치료 과정을 평가하는 기술 환자의 상태가 파악되면 주파수 합성 소리 신호로 뇌를 자극하고 데이터를 통해 예측 결과까지 제공한다 이빈후과 전문의라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다 기존의 이명치료는요 이게 한자 개별적인 이명은 다 이게 100인이 오면 100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자 개인마다 다른 소리인데 치료는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자 개별적으로 좀 더 다른 진단을 내리고 치료에 따라서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치료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를 보게 하고 이게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앞으로 예후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진단과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활성화되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물, 주사치료, 그 다음에 소리치료 이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별화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개인에 맞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의 문제로 기업의 문을 닫아야 했던 위기를 딛고 다시 출발한 K컴퍼니 오늘의 기업은 현재 의약품 72개 품목의 허가를 완료해 제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구형 의약품과 10여 종의 주사제 품목 허가를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저도 면접 볼 때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어떻게 제가 바라던 그런 회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회 환원을 이제 목적으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 듣고 그거에 이제 저도 합류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K컴퍼니 지난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제2공장은 진단키트 생산라인과 실험실을 갖추고 제1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생산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보면 히말라야의 장관을 보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 뭐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으로 막 엉망으로 된 지저분한 그런 물이 흘러내리고 학교를 갔던 데를 봤더니 너무 엉망인 거예요 당장 뭐 여름 되면 비도 새고 차가 지나가면서 덥칠 것 같고 아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세계적으로 좀 해보자 우연히 찾은 오지에서 삶의 또 다른 목표를 발견했다는 정태계 대표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는 그 그동안 그가 세운 학교만 열 손가락을 넘는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지어가면서 이걸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병원을 제가 하다가 그만두면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지속적인 기업 같은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오래 가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기업의 목표는 백령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은 신약 개발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연구진들도 이제 충분한 실력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렴 백신이나 베지트평 치료제가 이제 신약으로서 이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국가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기존에 있는 제품들보다 더 광범위하게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 회사에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국적 제약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 독립을 잃고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건강한 세상을 위해 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K컴퍼니의 혁신은 오늘도 계속됩니다